이번엔 아이콘. 와.... 갱대도 그거 사도 손이 많은데 깝찼네 그다다 허억 정말네 룸미뉴 1마모 너 바꿔줄게 난 맛있는데? 양국 어제 바로 꾸니까 어? 뜨거울때 먹으면 안 비린대 정말로 예쁘다 아 이거 좀 먹었어 왠지 얼굴이 이렇게 바꾸버리나? 어? 얼굴이 이렇게 바꾸버리나? 그리고 그거 있어 맥주먹은 치아 사장님 저 칩을 넣어 들고 먹었어 들고 먹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지? 어이씨 떼 들어와 서로 알지? 지그재그 하는거 왜 지그재그 해야돼? 당연하지 서로 돌려줘야 되니까 서로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 하대동에서 놓은 이 베리어 네 내놔라 3개 다 돌린 명장 이거 하나 남았다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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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찡개 오 좋다 잘 좋아 오 맛있겠다 어? 맛있겠어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 엄마가 CCTV 다 보고 있대 한번 내놔봐 젓가락으로 이따 놔라 쳐라 완전 안 뜨겁다 그래 새꺼쟁이 뜨겁다 아이고 아이고 이따 달 이거 마라탕 우리 놀랬다 뭐야? 어 이렇게 먹는건데? 이 형님 왜 이래 우리 맨날 끓여먹는게 우리는 끓여먹는게 우리는 끓여봐서 그렇잖아 맛있어 야 진짜 옛날에 했더니 손이 돼지 기먹는 거 진짜 반했대 미치게? 믿는게 아니고 믿는 척을 하는게 잠깐만 노란 타 god 죠 형아 뻔딱하라고 해 엄마 시시트를 딱히 오니까 이렇게 아 아 상 Chase 방법이 있어 형아 빨딱하네 이빨 시작 굉장히 귀엽죠 그러니 그 여기서 тоже 수ер乙 감사합니다.